근데 요즘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거나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조금 다음날 좀 뭘 해야 되지? 좀 힘들어요 왜냐면 봐봐요, 어깨를 봐봐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여러분? 이렇게 하면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베개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돼요,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어깨가, 어깨가 너무 아파요, 어깨가 베개가 한 이 정도 높이라고 치면 어깨가 이렇게 짓눌려요, 이렇게 어깨가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 베개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? 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있어요, 이렇게 그러면 얘 얼굴이랑 베개랑 여기가 맞으니까 아무튼 그런 약간 TMI가 있어요 좀 그런 TMI가 좀 없지 않아 있죠? 베개 두 개 넣으면 너무 또 높아가지고 그게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솜을 많이 넣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? 맛있고